안녕하세요. 3인 3세계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금요일 오후장 흐름부터 바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의료 테마 관련 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도주가 될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단기 테마에 그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은 단기 테마라고 했지만 단기 테마가 꽤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래부터 정책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마성만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던 건데 이번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을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의약회가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일까지 저는 사직소 쓴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20일부터는 아예 일 안 하겠다.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이슈와 비대면 의료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이 1월 초에 한 번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테마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의료 비대면 관련 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시작하는 우리 방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주들 또 단기 테마에 그칠 수 있지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볼게요. 소멸과 폭락. 너무 무섭게 답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긴 한데 이게 초전도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아바타 영화 보셨잖아요. 아바타 영화 보시면 섬이 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이제 어떤 저항이 없는 전기가 계속 나오는 거라서 이 아바타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물질을 찾기 위해서 그 행성 같던 거거든요. 행성 가니까 섬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직까지 이제 상온에서는 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발했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몇 개 기간에서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다라고 결론 나왔고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다음 달 4일 날 미국 미네소타조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대 학술 대회에서 증명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 기대가 가는 건데 정말 이게 되면 진짜 그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상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정말 이 물리학 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알잖아요. 그쪽은 아마 아닐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쪽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 이 관련주 하나가 10배 넘게 올라와서 3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그 종목이 지금 MSC의 자금 편입까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들끓고 있지만 현재는 또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칩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무려 63%의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앞서 테마를 좀 이야기했지만 테마가 아니죠. 실제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일본의 2나노 설계를 따는 그 반도체 재료를 따내면서 그 디자인하우스를 맡은 게 또 가온칩스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사실 이 2나노의 기술을 따낸 디자인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로 인정받은 디자인하우스가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왔긴 합니다마는 조정시 다시 한 번 매수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못 볼까요? 10만 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계속해서 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관 좀 거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2월 5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어보브 반도체도 현재까지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혹시나 어보브는 설계업체죠. MCU 설계. 그러니까 컴퓨터에 CPU가 있고요. 모바일에는 AP가 있다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CPU를 MC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설계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이 AI를 모든 기계에 연결시키겠다고 하면서 MCU의 매출이 많아질 거다라는 건데 사실 한 번 급등 나왔다 조정 나왔고 또 한 번 급등 나왔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매수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이런 IP 설계 기업들이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어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만 꽤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판 비전 프로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애플이 쏘아 올렸고 삼성과 LG까지 도전을 하고 있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플 바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중고로 사는데도 천만 원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도 이쪽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건데 이 XR 시장이 기기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기 안에 들어가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그 킬러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쯤에서 XR 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XR 기기와 XR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까지 같이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런 논의를 시작한 거고요. 삼성도 이미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LG 같은 경우도 지금 XR 헤드사업에 착수했다는 건데 최근에 XR 구독렌탈 사업 개발 경력성 모집하면서 속도 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중국의 화이가 소니의 4K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하면서 내놓는다고 하는 거고 삼성도 지금 애플한테 어떤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XR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에이스를 모아서 비밀 조직이 결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극소수였지만 이 비밀 조직인지는 100명이 넘어서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LG까지 뛰어들고 있는 거고 이게 중국의 화이까지 뛰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XR 기계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8월드라고 하는 킬러 콘텐츠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XR 시장이 좀 의외로 빨리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R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혜주 담아봐야겠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가온 그룹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증강현실 관련주로 꼽힙니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국내 AI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주력 시장이 국내 방송 통신 시장인데 국내 AI 디바이스 AI 디바이스에 있는 가온 그룹의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지금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OTT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국내 AI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1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XR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외에도 지금 자회사가 KT와 배송 로봇 총판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로봇주가 다시 한번 끔찍끔찍거리고 있는데 가온 그룹 같은 경우도 KT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총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좋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또 좀 눈에 띄면서 급등했던 건데 가온 그룹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최대주주가 지금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주주가 지금 5만 주를 장래에서 매입하면서 또 이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측에서는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대주주가 매수하고 있고 로봇 모멘텀까지 있는데 지금 XR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가온 그룹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온 그룹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와 손절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온 그룹은요. XR 모멘텀, AI 모멘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급등 나왔다가 좀 빠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제 인재의 앞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온 거고 지금 한번 올라오고 나서 상당 구간 급등한 상황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위에서 매물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온 그룹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가온 그룹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은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배터리는 LFP라고 해주셨는데요. 가격도 싸고 또 화재 위험도 더 낮다고 하죠. 2차전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가끔 갖고 나오는데 일단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올 때마다 꽤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강한 배터리는 LFP가 아니라 NCM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지만은 좀 비싼 배터리인데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은 떨어지면 가격이 싼 배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사실 리튬값이 지금 두 달 동안 10만 원이나 밑들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비싸게 사놓은 리튬이 거의 똥값이 돼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놓은 걸로 만들어서 파는데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K-양급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급자 기업들은 힘든 상황이죠. 4분기도 상당히 큰 적자가 나왔고 1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국내 그런 기업들이 LFP를 배터리로 돌파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LFP가 아닌 NCM 양급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던 건데 지금 에코프로 P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앱, LNF까지도 다 LFP 배터리를 만든다고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도 우리 NCM을 단 모델 Y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그런데 LFP를 달아버리면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한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차이니까는 3천만 원이면 또 웬만한 중소용차 차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성능이 좀 떨어져도 LFP 채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LFP 배터리로 뜨고 있다는 이야기고 벤츠부터 BMW까지 다 LFP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국내에서도 리튬 공급만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리튬이 좀 싸기 때문에 관련 질의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이 전기차 시장은 활성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G N스토리 지금 호주에서 올해 1년 동안 리튬 정강 8만 5천 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라서 이게 지금 전기차 17만 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리튬 가요도 꿈틀꿈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NCM보다는 LFP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중국이 지금 거의 독보적인 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LFP 관련 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프트사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테슬라 납품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엔드 유저가 테슬라가 되는 건데 소프트사연이 LFP 배터리 검사 장비를 테스트가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건데 원 넥스트 에너지라고 해서 원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원래 애플의 자율주행차 팀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실제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BMW라든가 빌게이트 어떤 펀드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미국의 유니콘, 상장되지 않았는데 시가총 1조가 넘어가는 유니콘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소프트사연이 원이라는 기업에 지금 LFP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는 건데 원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소프트사연이 와가지고요. 작년에 한국에 있는 검사 장비를 테스트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의 원이라는 기업에 납품해서 설치까지 해서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소프트사연의 배터리가 공급된 거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지금 첫 번째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규모 수준 아웃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사연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사연 다소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소프트사연이 지금 보시면 800 얼마예요. 그래서 동전주다 보니까 잡주 같은 인식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잡주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어떤 검사 장비에 대해서 기술력이 입증이 됐고 설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유저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000억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사연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이 쉬지 않고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일단 다음 주 시장에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비대면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갈만한 종목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이쪽에 종목들하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시장 설명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